요 격리 잘 하셔야 되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시켜보고 있을 겁니다 사고 났습니다 저기요? 잠깐 아까 사고 났었는데 잘 처리됐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할 말 있다고 하는데 칼퓸 났어요 아니 아니 칼퓸 안 났어요 왜요? 궁금해서요 이재명 당대표 오신다고 해서 온 거예요 아니 아니 칼퓸 안 났어요 왜요? 아니 아니 이재명 당대표 오신다고 내가 죽을 거예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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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